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안의 그놈 홍보팀입니다 이렇게 일요일에 저희 연합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독님과 배우분 무대인사 준비했고요 바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안의 그놈을 연출한 감독 강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귀한 주말에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난 겨울에 정말 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찍은 영화입니다 이제 영화를 이제 보시면 안 되겠지만 부디 좀 약간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은 입소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레안의 그놈에서 동현 역을 맡은 진영입니다 네 2019부터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영화 레안의 그놈이 개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하시면 정말 행복하실 겁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꼭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 주말이고 일요일이 황금 같은 시간대에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보실 때 배꼽 잘 보이시고 영화 끝난 다음에 바닥 한번 보세요 배꼽 떨어졌나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재밌게 보셨다고 소문 많이 내주시고 혹시라도 재미없게 보셨으면 또 재밌게 봤다고 소문 많이 내주십시오 네 아무튼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기 조심하시고 가시는 발그룹도 조심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영화분들을 위해서 배우분 싸인이 들어간 포스터를 준비했습니다 손을 들어주면 배우 진짜 좋아요 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저희 이만 물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 사랑합시다 가장 Hard unclear